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헌즈 번기맨과 함께하는 뽀.요.라. 빅컨팬! 깨어나 세상을 향해 시간이 와서 용기를 내 어둠의 빛이 내리기 전 그늘의 함성에 힘을 얻어 범계배는 의원의 힘을! 범계의 스티! 이 선정의 불꽃 너의 민속을 지켜주리 나는 범계배이다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범계배는 간다! 지금부터 뇌지저금통 선발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구시 달려라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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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성공! 마리오! 달려라 마리오!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 별이, 달이, 공콩조이 세 명의 돼지 저금통 중에서 올해 아이고 무거워 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해 달란 말이요 자 그럼 작년도 아이고 무거워 상의 주인공 나와 달란 말이요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나주입니다 땡이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달란 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올 한 해 동안 아이고 무거워 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열심히 돼지 저금통을 살찌웠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우와 대단하다 1등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너희들도 힘내 자 그럼 한 명씩 돼지 저금통의 무게를 달아보자는 말이요 먼저 별이 많이 무거워야 할 텐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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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별이의 돼지 저금통도 꽤 무겁단 말이요 자 다음은 다리 제발 제발 많이 무거워라 함께 두구두구 다리의 돼지 저금통이 별이의 것보다 더 무겁단 말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콩콩조이 나도 많이 무거우면 좋겠다 콩콩조이의 돼지 저금통이 가장 무겁단 말이요 돼지 저금통 선발 대회 돼지 저금통 선발 대회 그 메달 내꺼야 오예 무거운 찰란 저금통 오예 짱 무거운 찰란 저금통 넌 잘생긴 압당 저금통 넌 짱 잘생긴 압당 저금통 파도 파도 이건 짱 찰란 찰란 저금통 내꺼야 더 잘란 더 잘란 그렇게 싸울 거면 그냥 가란 말이요 아 맞다 우리 돼지 저금통 선발 대회 1등 하려고 왔지 어 그래 음 뭐 그렇다면 좋단 말이요 저금통을 저울에 올려 달란 말이요 내가 올릴 거야 내가 올릴 거야 내가 올릴 거라고 고마워 으헛 역시 우리 정당이 제일 어 genuine 뭐야 뭐야 완전 엉터리 저울 겸 어 아니 짱그랑 소리가 안난단 말이요 어 어 이거 보란 말이오 저그만 걸 다 꺼내 써서 하나도 없지 않냔 말이오 그래 아까 노래하는데 너무 가볍더라 맞다 너 지난번 딱지 산다고 저금통 배 갈랐잖아 야 너는 스티커 산다고 배 갈랐잖아 니가 먼저 갈랐잖아 싸우려면 집에 가요 좋아 다쳐 싸워 다쳐 싸워 우리는 콩콩조이를 위해서 축하 파티를 하잔 말이오 좋아 좋아 축하합니다 콩콩조이 축하한단 말이오 자기네끼리 하하호호 끼끼리 깔깔 웃는 거 못 봐 안 봐 아니 왜 다시 돌아왔냔 말이오 그 잘난 저금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려고 좋아 잘난 저금통은 거저라 잘난 파워 자 이제 메달부터 뺏어 뺏어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오 마리오 라이트 안 된단 말이오 마리오 라이트 안 되겠군 잘난 동전 콩떼 진심하란 말이오 진심하란 말이오 다시 메달 뺏어 메달 뺏어 안 돼 진심하란 말이오 진심하란 말이오 도착한 말이오 진심하단 말이오 또ıyorlar 벙겟맨 조금 도망가고 이대로? 벙겟맨 좀 굴러! 다각지 벙겟맨을 불러줘! 하나 둘 셋 벙겟! 벙겟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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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겟맨이 끝난다! 벙겟맨! 벙겟맨! 아 아 아 아 아 마리오와 피해 있어 마리오 찰랑 동전 공개 공개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더 더 더 야 뭐야 뭐야 아 너 동전 다 쓴거니 아까운 동전은 그만 낭비하고 제대로 덤벼보시지 그래 그래 좋아 좋아해 해봐 좋아 자랑 스틱 좋아 그렇다면 번개 스틱 야 비j 우윽 휙 쟈 으 으 으 악만들, DEAD 8 Ob up 미안. 미안. 아이고, 아이고. 적극통은 원래대로! 번개! 컴온! 번개! 와! 와! 언니 돌아왔다! 나 잘난 더 잘난. 이제 그냥 돌아가란 말이요. 네! 그냥은 못 가! 안 가! 계속 해보시겠다? 그게 아니라... 그래, 동전은 우리꺼잖아 그래, 한 분이라도 아껴야지 그럼, 아껴야지 오지마, 우리꺼야 빨리 줘, 빨리 내놔 자, 여기요 내놔, 내놔, 우리꺼야 여기도 있어요 그래, 줘 은기맨, 우린 돼지저금통 토실토실 살찌워 다시 돌아온다 커밍스 토실토실 살찌우자 짜잘란, 더잘란 열심히 척척하려 자, 그럼 이제 콩콩조이를 위해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자 좋았어요 아, 신난다 콕콕콕 땡그랑한 푼 땡그랑두푼 방알이 작은통이 아이도 불러와 하하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쓰며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우리들 모두 부자가 되면 세나라 우리나라 나도 부자지 하하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쓰며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우아하 우아하 다 함께 올해의 저축왕 콩콩조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축하해 다 같이 콩콩콩 다 같이 일어나 범계체조에요 범계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범계체조 친구들 준비 범계포즈 범계 한 번 더 범계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범계축장 둘 다 함께 외쳐봐 범계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범계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범계 부대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범계군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번개걸과 함께 한 번 더 더 씩씩하게 번개파워 모으기 번개 번개 번개축산 다 함께 외쳐봐 번개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번개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봐 번개처럼 나나나나 반대로 달리기도 빠르게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긴장해 외쳐봐 친구들 다 같이 번개 파워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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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 번개불빛의 배로 쪼까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딱 시작 자 미사 자기 일사 긴장해 외쳐봐 원이 승헌이 밥 잘못구 키 크게 해주세요 밥 잘못구 키 크게 해주세요 번개 네 파워 터짐포트 쑥쑥 잘 자라라 샤인샤인 브러쉬 승관이 주언니 밥 잘 먹는 모습 정말 멋져요 엄마 소원대로 튼튼하고 키가 쑥쑥 클 거예요 모여라 디동댕 친구들도 쑥쑥 친구들 앞으로 번개걸에게 번개 불빛 많이 보내주세요 샤인샤인 브러쉬